자 오늘의 게임 오늘의 게임이 되고 온리업 짭게임이죠 짭게임 이라 불리는 투더스카이가 나왔습니다 오늘 7월 18일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상점페이지 투더스카이 영상만 봤을때는 초발이 완전 그거죠 온리업 똑같죠 그리고 화면 여기 화면이 이제 이거 그림 그림이 뭔가 이제 제노블레이드 같은 그 저 제노블레이드 이런 이런 배경이거든요 배경인데 이렇게 해놓은것 같네요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안 끊기겠죠 끊기면 말이 안되는거야 아 이거 끊기는데 아 이거 그냥 게임이 최적화가 그냥 개똥 인데요 그냥 아 이거 게임이 끊기잖아 왜이래 이거 아 이거 온리업보다 못만들었네 짭게임이라서 이거 이씨 돈주고 팔만한 가치가 없는게 아 점프하는게 좀 이상한데 이거 아 이거 맞아 이거? 게임이 너무 끊기는데 이거 이거 60프레임이냐 60프레임인데 왜 끊기냐고 달리는건 비슷한데 점프가 좀 이상해요 달리는건 비슷한데 점프가 좀 이상해요 소맞은 케첩? 길이 어디야? 여기야? 이거 내가 봤때 게임 끊기는건 내 컨터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뭐야 뭐쩌라고 아 이렇게 계속 오르는거야 이거는? 뭐야 이게 사기인데 이거? 사기 아님? 이건 뭐 슬로우 없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전투자세 치야하는데 전투자세? 이게 슬로우가 없는데 게임이? 슬로우가 없네 자.. 가고싶어요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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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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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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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주고 아 근데 이거 모션이 좀 뭔가 이상하다 점프할 때 모션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게임이 좀 렉이 좀 심해요 제가 컨터 사용이 엄청 안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최적화가 잘 안되는 느낌 역시 짭게임이라서 그런거 짭게임이라서 그런거지 모르겠는데 최적화가 잘 안되있습니다 아 이거 안되냐 되지 그렇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온리옵 나온 다음에 게임 만든거 같은데 이거 개발 개발을 대충 해가지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최적화 하나도 안되있는거 같은데 보니까 대충 만들어가지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옵션 내가 지금 다 그걸로 해놓은건데 다 낮춘건데 달려 거기다 달니 달려 아 반갑습니다 올라가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뭐야 토마토 미트 스파게티 미트볼 스파게티네요 근데 이게 스파게티가 뭔가 이상한데 너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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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모션이 왜 이래, 이거 달려서 점프 달려서 점프 달려서 점프 달려서 점프 달려서 점프 달려서 점프 이거 얼마냐고, 어어어, 큰일날뻔했네 달려서 점프 달려서 점프 달려서 점프 점프, 이거 5천원이야, 5천원 5천원이네 꼬꼬? 이거 뭐, 나이 먹, 나이 먹 없냐? 침대 없어, 이거? 이 게임은? 침대 없냐고 아, 뭐야, 아니 이게 왜 안 잡혀, 아아아아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이거는 사기다, 사기 아니, 이게 왜 안 잡힐? 여기 어디야 이거, 깝니다, 이거 이리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뭐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야? 죽은 거야? 뭐지? 어, 뭐야? 아, 죽는 것도 있어? 아니, 이씨 여기 점프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게 온 옆이었으면 저기, 저기 넘어가지거든? 여기 앞에 보이잖아, 여기 이거? 넘어가지는데 여기, 이거 점프를 존나 개, 멍청해가지고 안 가집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하면 안 된다 멍청한 게임이라서 아, 봐봐, 이거 안 잡혀! 아, 진짜, 또 당했어, 씨 아, 진짜 개 억울하네 이거 왜 안 잡히는 거야, 이거 개 똥게임이네, 그냥 점프 되는 거야 점프 되는 거거든? 아, 뭐냐고! 자꾸 왜 이거 올라가냐고 아, 답답하네, 진짜 아, 드디어 왔네 아우, 드디어 왔네 아우, 진짜 개빡세네, 진짜 점프... 이게 안 잡혀가지고 잡히면 그냥 대충 업잡하고 가는데 이게 안 잡혀가지고 에잇 아이씨 뭐해 슬로우 없어요 슬로우 없습니다 오씨 안 잡히는 줄 알았잖아 이거 안 잡혔으면 진짜 업가다 이거는 걔 업가... 걔 업가당할 뻔했는데 불안해가지고 못하겠어 게임을 안 잡힐 것 같아가지고 자꾸 안 잡혀요 한 번씩 왠지 가야될 오오오오오 거짓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오오오오 우유? 뭐야 이게 배 타고 날아가는 건가? 다른 데로? 아닌가? 아닌거구나 좋아 뭐야 아니 왜 뚫려 이거? 어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왜 잡아줘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어? 뭐지? 흐흫 몰라 이 ㅅㅂ 뭐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됐으니까 뭐야 아니 너무 먼데 이거는? 어? 아 이거 안되는데 100% 말이 안되거든 점프력이 안돼 절대로 절대로 안되는데 이거 이거 왜 있는거지 절대로 안되는 점프력인데 아니 안되잖아 여기 아닌가봐 아 이건 뭐야 그리고 뭔데요 이게 뭔 뜻이지 길이 없는데 길이 없잖아 배 타고 있으면 이동된다고요 아 이동 안되잖아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대프로 안되는데 이거 아 배로 다시 한번 가볼까 혹시 모르잖아 배 타면 될수도 있잖아 모르겠네 도저히 미는게 있긴 하거든 아 안잡히잖아 아 안잡혀요 관통되잖아 이거 아 뭐야 이거 진짜 슬로우 한번 써볼께요 아 게임 진짜 다시 없어 없다니까 없는데 뭐 어쩌라고 아 이미 갖고있네 저기 얘는 처음에 보니까 여기 갖고있대 왼쪽에 왼쪽 주머니에 아 이 시발 근데 나는 왜 없어 먹여 아니야 이거 이 시발 봅시다 이거 게임 진행이 안돼요 이거 패치 해줘야 돼 보니까 새끼들 내가 봤을때 이거 패치 안하고 게임 낸거예요 진짜로 말이 안돼 이거